롤체는 위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영상으로는 리롤 워익 덱인데요 아무래도 2코짜리 리롤 덱이기 때문에 겹쳤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메인딜러 워익 템으로는 부인수, 거결, 수운 이 3개를 주시면 좋구요 혹시 이 중에 하나를 못 만들었다면 남은 템 칸 자리에는 거결 하나를 더 주시던가 스태틱을 주시던가 그 정도로 주시면 좋습니다 워익 템부터 설기를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템을 잘 못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절을 깎는 이온충격기나 스태틱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시는게 좋구요 워익 템을 다 만든 후에 스태틱, 모렐로, 쇼진 이런 연운 템들이나 AP템들은 퀸 삼성한테 주시면 되구요 보통 트린다미어 템을 임피, 라위, 거결, 거학, 정손 이런 AD템 위주로 주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워익 템부터 설기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줄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혹시나 지크 2개가 되면 지크를 주셔도 되구요 스태틱을 못 만들었다면 그냥 이온충격기 먼저 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는 템템들은 자크를 주시면 되는데 자크를 준다는 건 이 친구도 삼성작을 같이 본다는 소리죠 결론적으로 아이템은 워익 템부터 빠르게 만들어줄 생각을 하면서 남는 템으로 빠르게 트린다미어나 자크한테나 퀸한테나 어울리는 템을 주면서 피관리를 같이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은 빌드업인데요 2코 리롤댁이기 때문에 6렘 리롤 해주면서 진행해주시고 삼성작을 보는 기물은 워익, 퀸, 트린다미어, 자크입니다 혹시나 진짜 카밀이 잘 떠준다면 같이 봐줄 수는 있으나 1코짜리이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서 잘 봐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크, 트린, 워익, 퀸, 삼성작 보면서 6렘 리롤 해주시면 되고 보통 워익까지 삼성작이 빨리 된다면 그때부터 7렘, 8렘 넘어가주는 순서로 진행해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리롤에서 계속 안떠가지고 피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피가 30 이하로 떨어졌다? 6렘이라도 그냥 바닥 리롤 쳐서 삼성삼성삼성삼성을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애매하게 6렘 50킴 리롤로 2성작으로 가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피가 없고 여유가 없다면 바닥을 쳐서라도 삼성작을 노려주고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워익 삼성을 찍었다면 7렘을 찍고 오리아나 정도 넣어서 시계태엽을 받아주면 되는데 오리아나가 안떠다면 질리언을 넣어줘도 되겠죠 그리고 7렘 상황에서도 피가 너무 없고 상대방이 너무 세서 확실히 덱 강화를 시켜주고 8렘을 가야 될 것 같을 때는 6렘 리롤에서 트린다미어, 자크, 퀸이 잘 떠준 상태라면 7렘 리롤 때 얘네 3마리도 삼성작을 보고 가야 됩니다 대신 조금 여유롭다면 8렘 가서 천천히 찾아주는 게 확실히 좋기 때문에 여유로울 때는 그냥 8렘을 넘어가주시면 돼요 8렘 오셨다면 카미를 카이사로 바꿔주시고 제이스를 추가시켜서 이집행자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퀸이 삼성작이 너무 멀다면 그냥 이 템을 카이사한테 옮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빅토르, 실코 요런 애들이 잘 떠준다면 빅토르, 실코, 레나타를 넣어서 5화학공학으로 맞춰주실 수도 있고요 실코의 흑막 버프는 빅토르가 받는 건 무조건이고 레나타는 노템이기 때문에 굳이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퀸이 빠르게 실명 한번 넣고 또 스킬을 빠르게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퀸한테 흑막 버프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이스, 카이사 요런 게 잘 떠주면 삼화학공학, 집행자 요렇게 가시면 되고요 요런 실코 빅토르가 잘 떠주면 5화학공학을 섞어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 덱의 배치적인 부분을 조금만 알려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워익의 배치입니다 상대 메인딜러가 한방 딜이 굉장히 강력한데 워익 앞쪽에 있다? 그러면 한 칸 뒤로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밀고 들어가도 되고요 강력한 상대방 메인딜러 앞쪽에 바로 위치해 있는 거는 살짝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핵심적인 배치법 빼고 나머지 짜잘한 배치법들은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 보면서 리롤 워익 덱, 초반 빌드업, 그리고 초반 피관리가 망했을 때도 언제 리롤 타이밍을 가져야 되는지 워익 덱의 모든 꿀팁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팀은 아 챔피언이네요 어? 이즈리얼 이성이 되면서 혁신과 빌드업이 살짝 가능해질 수 있으면은 너무나 좋은 상황 자 이번 아이템은 챔피언 요거는 재료 꾸러미 먹고 그냥 템을 먹을게요 나와 좋은 거 일단 워익 사주시고 워익 올리고 이친구 쪽은 안 쓸 확률이 높거든요 어 니코? 일단 이거 레벨업은 합시다 레벨업하고 일단 요거까지 올려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요거 두개 팝시다 필요 안 쓸거 같긴 해요 구인수 하나 주고 오케이 일단 저주구요 프린담이요 일단 요거 이친구도 사주고 아 요거 놓고 싶은데 혁신가로 갑시다 저번에 혁신가가 그냥 요거 거의 챔피언 하나급이라 되게 좋거든요 일단 잘 이겼죠 어 트린페어 요 카밀도 사하고 레벨업 하나 누르고 마무리 해볼게요 아 탈로나 달라우스피 어떻게 이즈리를 때려? 일단 2번 라운드는 좋고 다음 라운드에 지금 페어 많으니까 좀 떠주면 좋겠네요 요거는 갑바 먼저 먹죠 어? 레나타? 이러면 오화학이거든요 오화학으로 갑시다 지금 템 주고 쓸게요 그리고 필요 없는거 좀 정리해주고 이긴 다음에 이자 보면 되겠죠 음전자 무조건 먹겠죠? 일단 지금 등장 오화학공학이라서 웬만하면 살살 지거나 이겨줄거거든요 레나타도 있고 오케이 아 워이기 터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니코스를 생각도 하고 싶긴 한데 만약에 연승중이었다 그럼 니코스고 연승 계속 달리면서 돈을 모았을거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연승중이 아니긴 했죠 2번 상대 용병이라 쉽게 이겼죠 스위치는 필요 없구요 그리고 요거 지팡이도 미리 넣어놔도 될거 같긴 하네요 무조건 모렐로도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지팡이템은 얘를 줍시다 자 2번 아이템 어? 뒤집게? 자 그 다음 아이템 지팡이 그 다음 연운 일단 도전자 요것도 사주시고 요거 두개 팔고 이자를 보고 다음 턴에 6렙 찍고 돌려가지고 워이기성 트린이성 찾아주면서 진행하는걸로 할게요 일단 질거 같긴 하죠? 어깨 졌구요 신지도 사고 레벨업하고 6렙 리롤 해가지고 페어 많으니까 이성작 좀 찍고 가죠 워이기성 워이기성 진짜 마지막 뭐죠? 어? 아... 어 뭐야 자동으로 먹어졌어 아니 어쩔수 없이 요거 써야겠네요 요거 신지도 줄게요 아 왜 아니 17초 남았는데 왜 자연적으로 뽑아지죠? 시간초 끝난것도 아닌데 좀 짧네 저는 요거 완전 시작하기 직전에 골라지는줄 알고 좀 더 고민했는데 17초정도 남기고 골라져서 좀 당황했네요 이거는 음전 잡았고 수은장식제 지금 만들게요 카밀 와 8렙 건 사람이 있어 3-5인데? 용병이신 분이 뭐야 선 넘어시네 살려줘 워이가 아 워이 얘들아 버텨 버티면 된다 버티면 워이기 정리해줄거야 그렇지 나이스 어? 카밀이 삼성이 되겠는데요 이거? 얘는 삼성작을 굳이 보진 않는 친구긴 한데 이렇게 잘 주면 보긴 해야죠 자 갑과 음전자 대검 아 뭐라는게 잘 안떠는데요 이온충격기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얘 일단 주고 요거 하나 갑시다 밤의 끝자락 지금은 최대한 템을 좀 이쁘게 빼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 준거긴 해요 요거는 뭐 블루 모래를 내놔 줄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얘들아 버텨 제발 못 버텨 드린 일단 2코짜리 같이 보는 사람 있는지 좀 볼게요 아마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다 세거든요 다 세가지고 워익 덱으로 갈거라면 템을 워익 덱으로 줘가지고 워익을 해야겠죠 일단 최대한 빨리 워익을 찾아줘야 되긴 해요 여기서도 좀 세게 맞으면은 다음 텐에 그냥 싹 다 돌리겠습니다 하필 8레벨 리델리아 이성을 만나버리면서 되게 세게 맞았습니다 이거 다 돌리죠 퀸 카밀 삼성이 돼버렸네 일단 이러면 사도전자 레나타가 이성이 먼저 되겠다 망한 것 같은데요 살짝 망한 느낌인데 내 워익은 어디 갔을까 이상하다 제발 버텨줘 아니 근데 지금 4라운드 초반 이라고 칠 수 있잖아요 사코이성이 그냥 되게 많아요 이제 요렇게 하고 어 8번 했어 모르고 요렇게 템 주면 좋거든요 더 돌려 워익 삼성 될 때까지 어 어? 아 얘 왜 얘가 돼 워익 요거밖에 없거든요 좀 큰일난 것 같기도 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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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많이 안뜨네 일단 그래도 좀 요거 때문에 세졌긴 했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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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지긴 했는데 아 워익이 핵심인데 근데 이거 순위권 근데 이거 순위권 들려면은 그래도 워익이 템이 요게 진짜 좋으니까 니코 있으니까 믿고 워익 삼성 찍고 넘어가는 거 그게 제일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쥐주입 워익 이거 진짜 나오죠 이러면 나올 만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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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는 포기합시다 너무 멀어요 나와 자크 어차피 잘 쪄 여기서부터 돈 모아서 8렙 9렙 가면 끝 약한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약한 쪽으로 도전자 서투리면서 근데 일단 오른쪽 같긴 해요 약한 거는 이번 상대 육마공 육마공은 너무 귀여운걸 자 트린 삼성 데미지 꽤 아파요 스피린 무장해제도 좋았고 달려가 주면서 때려주면 끝 이제 완제템으로는 트린 뭐 딜템 같은거나 뭐 레나타 보조적인 템 모렐로 뭐 연운템 요런거 그래도 트린이 삼성이니까 트린 딜템이 좀 더 우선적이 되겠죠 운전자 어 일단 살거는 없구요 대천사의 성배 대천사 성배로 가죠 어쩔 수 없다 너도 먹어 자 다음 봅시다 상대는 산안동 산안동 R이 되 약간 레나타 하려다가 안나온 느낌인가 너무 센데 근데 버텨 워이가 삼성이야 3일 삼성이야 버텨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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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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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니 좋대 레벨업하죠 이거 즉시 주입이라 요것도 괜찮을거 같고 아니면 난동꾼 올리는건데 난동꾼으로 가죠 어 이번 상대는 좀 약하다 그래도 메인딜러들이 다 1성이죠 지금 이러면 좀 할만하지 밀고 들어가 그치 일로 일로 밀어 밀어 트린 궁각 이뻤고 밀고 들어가 북돌 궁 못썼구요 이겼죠 애매하게 1성작으로 마무리된 상대의 조합은 무조건 죽게 이기죠 3성작 내기 일단 배치보면서 8렙 가는걸로 하죠 이번 상대 4타격대 3사교 이렐리아 1성 귀여운데 잘 파고들었죠 고잉 녹여 그렇지 이미 승리 상대 딜러 없는데요 이제 세라핀 2성이긴 한데 저템으로 절대 못 녹이고 오케이 한명 더 컷 자 트린아 날뛰어 봐 레벨업 한 다음에 제이스랑 바위 넣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번 상대 오염미복 제리 1성 1성이면 잘 잡을만한데 하고 들어가 위로 아 일로 가네 트린다미어 잘 잘라주고 있구요 거의 간지럽죠 지금 나이스 이겼다 어 바위 바위 올려주시고 자크가 알이 잘 땡겨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번 상대는 4타격대 1렐 2성 11렐 2성 먼저 녹여야 돼 제발 먼저 녹여 아 아 못 녹였니 설마 달라가 아 제발 잠깐만 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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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을 해도 진짜 괜찮을 수 있고 레벨업 해야 돼 쇼진 퀸 가자 지금 딜라인 물수 있는 애들이 말이 없는데 지금 원거리 딜러들 요런거 좀 많아가지고 근데 수운이 다 없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한 딜러스 내면서 가는걸로 합시다 여기서는 진짜 트린 좋은 템 하나 가져오면 끝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겠지? 이거 시계태엽으로 가죠 대평자가 큰 의미가 없네요 생각보다 이번 상대의 산안동 아리데 보여줘 해줘 트린아 너가 해줘야 돼 제발 돌면서 잡아줘 제발 그렇지 이러면 얘 녹일 딜이 삼킨체밖에 없긴 하거든요 제발 원콤만 나지마 화학공학 그렇지 이겼다 자 요거 사고 요거 사고 리롤 리롤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바이 요렇게 마무리하죠 자 마지막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타격대 이렐리아 시디르 캐리덴 데이스도 이성이라 좀 단단하구요 이겼다 진짜 이겼는데 이렐리아한테 날려 제발 아 깝이 있긴 이기는데요 죽게 이긴다 쓰린다며 아무도 못 막아 얘가 뜨긴 했는데 이거 괜히 그냥 이렐리아 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리롤 그냥 쓰지 말자 CC기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수운이 없어서 자크로 땡기기 하면 좀 더 좋거든요 이렇게 들어간다 자 마지막 상대 사타격대 땡겨와 이를 녹여 같이 뭐 이게 안 잘리면 돼요 아 잘렸다 이러면 지를 수도 있는데 아 졌네 그래도 이든 낫배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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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